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건 이거예요 카레 오뚜기 삼문 카레예요 근데 제가 아비코라고 굉장히 매운 카레 전문점이 있어요 거기 카레가 너무 먹고 싶은데 없잖아요 이 지회는 없거든요 그래갖고 삼문 카레 그냥 넣고 일단 청년고추랑 캡사이시 좀 넣었고 좀 맵게 먹으려고 청년고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선 캡사이신을 좀 넣어볼까요 자 어 숟가락이 잘 안들어가 얍 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얍 스윽 톡톡톡톡톡 이렇게 다가 청년고추 어 하나 나갔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먹어볼게요 잘 비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석박지랑 오지오 젓갈 있어요 카레랑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 오우 압이 거기다 매울려나 야 이게 카레야 캡사이신 비빔밥이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침 고여요 오우 정말 잘 비벼야 겠습니다 저는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우 빨개지고 있어 네 맛있겠다 근데 맵겠다 못먹으면 어떡하죠 침은 고이고 요런 카레가 완성이 되었어요 카레인지 모르겠죠 음 카레는 맞는데 매운 카레 캡사이신 맛이 확 나네 이게 새로 산 거거든요 캡사이신 맛이 확 나네 한입 맛있어 음 오징어 젓갈 오 진짜 맛있다 오징어 젓갈 오징어 젓갈 오징어 젓갈 오징어 젓갈 바꾸네 여기 석박지랑 같이 해 흐흐흐흐 들어갈까? 허팝지 때문에 들어갈까요? 아까 캡사이시는 화하게 맵고 청양고추는 톡 쏘게 맵어요 칼 맛있고 칼 맛있고 짠 아 근데 맛있는데 좀 맵다 음~~ 아 음 요리 소리 죄송해요 화끈한게 땡겼어요 아비코 카레 진짜 맛있는데 그쵸? 나도 엄청 좋아해 지존 4단계? 4단계가 지존인가? 그거 매워 되셨습니다.